구약성경 813쪽에 있습니다. 10편 18편 구약성경 813쪽에 있습니다. 1편 18편 1절과 2절 말씀 쓰셨으면 우리 한목소리로 공급하겠습니다. 나의 귀신 여호와여 내가 주신 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간섭이오. 나의 요제시오. 나를 도주신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이시오. 나의 방태시오. 나의 구원의 꿈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다. 아멘 이 시간은 특별 찬양 한 시간을 보겠습니다. 이 시간 특별 찬양은 오늘 어린이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이경영 목사님이 우리가 커뮤니티가 잘못되어서 오후에 오셨는데 오전에 오셨어요. 그래서 오신여 오셔서 지금 특별 찬양 찬양 모습을 해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